오늘은 점점 악에 바치는 여성들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어째서 작은 개가 더 크게 짖고 빈수레가 요란한지 보여드리도록 하죠. 요즘 남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여자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다라는 내용을 공유하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개빡친 여대생이 글을 작성하게 되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예쁘게 관리해서 돈 많은 남자들 만나서 돈 안 쓰고 대접받으면서 연애하고 결혼까지 고리내야겠다. 라는 식으로 남성들이 어린 여자를 좋아한다 말하고 크리스마스 케이크 취급하니까 악에 바쳐서 저런 글을 작성합니다. 퐁퐁 여자는 나이와 외모가 깡패라며 나이 먹으면 가치가 떨어진다며 그렇다면 남자의 가치는 돈이야 돈 없는 남자는 시대불문 가치가 있었던 적이 없어 월 400다리가 무슨 퐁퐁을 당한다고 크크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한국녀대생이 보이시나요 월 400만원이면 연봉 6천만원 받는 대기업 다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무시하는 게 보이시죠 월 2천만원이라도 벌면 모른다 근데 니들은 그렇게 돈도 못 벌고 얼굴도 키도 성격도 기억칠 끼리도 안 돼 몸매도 안 되잖아 돈이라도 없으면 니들 거들 떠보겠냐 누가 니같이 김치 만나준대 라고 말해도 나 포함 다른 여대생들 다 똑같은 생각해 꼬우면 여자 만나지 말고 방구석에서 계속 여자는 어쩌고 크리스마크 케이크 어쩌고 똥글 싸면 된다 그럼 그거 본 젊은 여자들 다각성해서 오케이 퐁퐁 내치고 라고 생각할 테니까 여자같이는 나이라고 오케이 그럼 그거 제대로 써먹어야지 정신 차리게 해줘서 고맙다 남대생들아 라는 식으로 악에 바친 듯 말하는 우리 여대생이 보이시나요 이 여대생은 여자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다 라는 그 소리를 듣고 지읍 같아서 이 글을 작성했다 말합니다 그리고 아주 대놓고 돈 없는 남자는 안 만날 거다 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김치력을 화끈하게 드러내죠 다른 여대생들은 나 스물다섯 언니인데 나도 너나 이때 깨달아서 나 좋아하는 남자들 어장치고 호구로 돈 빨아먹으면서 능력 좋은 잘생남 찾아다녀 여기 몇몇 도태남들 댓글 역겨워라 돈 못 벌고 얼굴 밟고 배불록 튀어나와서 자길 사랑 안 해줘서 화난 거야 라는 식의 조롱만을 보여주는 시원한 모습을 우리 여대생들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한국 남성이 싫으면 그냥 외국 남성을 만나거나 남자를 안 만나면 될 건데 죽어도 비혼은 하지 않고 남자에게 퐁퐁을 시킨다고 이악 물고 말하는 중입니다 재밌는 건 한국 남성들은 늙은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젊은 여자와 결혼해야 한다 말은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여자와 결혼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여자의 평균적인 결혼 나이는 32 정도인 게 보이시죠? 평균 나이가 32살이라는 건 32살보다 더 나이 많은 와인녀도 쉽게 결혼할 거라는 게 느껴지시죠?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가장 잘 산다는 미국 여성들의 초혼 연령은 28살입니다 한국보다 약 4살 어린 여성과 결혼하는 게 미국의 평균이라는 거죠 또한 한국은 동지론 지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 돈 많은 남성들이 돈 없는 거지녀와 결혼해주는 지수가 가장 높다는 뜻인 거죠 정리해보자면 전 세계에서 한국 남성들은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여성을 위해 사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여성들에게 잘해줬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여성과 결혼해줬고 많은 나이임에도 돈 한 푼 없어도 결혼해줬습니다 한국 여성들은 악에 바친 듯 바락바락 남성들을 깎아내리지만 실제로 남성들은 그렇게 욕하는 여성들도 이해하며 늙고 돈 없는 여성과 결혼을 해줬던 거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여성들이 감사해하고 고마워하고 그런가요? 말은 똑바로 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한국만큼 여성들에게 관대하고 스윗한 나라는 없다는 게 팩트이고 여성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가장 힘들다고 주장할 뿐이죠 부디 통계를 바라보세요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양남들은 한국 남성보다 더 어린 여성을 선호하고 여성의 경제력이 있길 바라는 마음이 한국보다 크다는 거 지금까지는 그 패약질을 다 받아줬지만 이제는 남성들이 그 패약질을 받아줄지 모르겠네요 참 어지러운 세상의 내용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본인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세상에 사는지 모르는 여성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